그만. 30분. 잡을 수 있어. 아아 야 이거. 그럼 지금 종국 오빠 빨리 떼어. 이름표를 떼어, 떼어. 30분. 저기요. 30분이면 시간이 짧은데. 야 이런 날 진짜 종국이 등 뜨면 영웅이다 어 진짜 영웅 탄생인 거야 영웅 한번 해야지 야 내가 줄게 야 종국이를 제일 많이 썼구나 김종국은 역시 제일 많이 썼어 김종국 씨를 뜯는데 발전을 실패하시면 김종국이 2라운드에 같이 갑니다 그래요? 불편하시겠죠? 불편하지 종국이가 뭐라고 생각하겠어 오 이게 있네 비상국이 있네 어? 누구야? 김종국 김종국? 야 야 야 혼자 있네 쟤 형 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야 잠깐만요 야 가자마자 김종국을 만나 야 야 빨리 와 어 깜짝이야 형 왜 이래요? 야 김종국 야 김종국 만나서 졸업해 어 어디서 만났어 형 야 형 무조건 힘을 합쳐 형 형 무조건 힘을 합쳐야 돼 우리 야 무슨 일이야 야 우리 모여서 몸이 썼지 어 깜짝이야 김종국 만나서 졸업해 아 진짜요? 만났어? 어디서 돼? 어 근데 우리 야 우리 잘못하다가 이거 이렇게 있다가 형 김종국 썼지 네 김종국 썼지 아니요? 아니 한 번 안 썼나? 너는 김종국이지 김종국 썼지 숨도 안 쉬고 썼지 종국이 살아나면 2라운드 같이 갔는데 야 너 얼마나 복잡했지 야 걔는 없애고 봐야 돼 재석이 형 어 목소리 들었는데 지금? 재석이 형 재석이 형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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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포타 스포타 으어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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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미안해요 저기 잠깐만요 아 frig UA僕만 시작됬잖아요 야문리야 야 야야 야 적당히 아 나 진짜 너무 어무하네 야 도원아 여기 있어? 도망가 형 우리가 도망가는 게 아니지?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야 몰아서 같이 뛰어야 돼 야 이 형 못 잡으면 2라운드 같이 올라가면 지금 우리 손해야 만약에 종국이 형 마주치면 제가 팔 잡을게 그래 내가 뛸게 너 팔 잡을 수 있어? 그럼요 형 만약에 내가 마주치면 내가 팔 잡을게 둘이 형 두 명인데요 야 야 야